좋아요 구독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중요한 건 차트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지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뭐가 특징적인 거냐 이 파란색 선에 걸려요 이 파란색 선에 계속 걸립니다 그럼 이 파란색 선에 계속 걸리게 어떻게 세팅해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 그런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아셔야 될 여지는 있겠죠 당연히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요 내가 중장기 투자다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나스닥은 3개월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옵니다 지금 9월 무리니까 9월에 만기가 와요 9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에 그러면 그 뒤로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타를 치든 중타를 치든 아니면 길게 스윙을 가져가든 어차피 나는 차트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아쉽네요 방송 중에 보니까 670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700을 드렸는데 기다려 보세요 705입니다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말고 그래서 일단 오늘 차트를 세팅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기 쉽게 볼 수 있는지 차트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저는 키움 차트를 질의 저항력으로만 쓰고 있지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매매를 하는 거 따로 있으니까 일단 키움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키움 차트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같이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셨다가 끝나면 녹화 방송 보시면서 다시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키움 차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뭘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분봉 말고요 여기 있죠 1주, 월, 연, 분 분봉 말고 우리는 틱봉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틱봉 분봉을 한번 볼까요? 2분봉 2분봉을 한번 보면 이게 2분 동안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대충 알 수 있겠죠? 이 봉 하나당 2분이라는 얘기죠 이 봉 하나로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은봉 하나가 이 양봉 하나가 이 은봉 하나가 단순하게 내리고 올린 걸까요? 아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결과물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틱봉 그 중에서 저는 480틱 여러분들께서 120틱을 쓰셔도 되고 240틱을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480틱 그렇게 쓰고 있고 여기다가 2평선을 세팅을 할 겁니다 2평선은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클릭을 하셔서 여기다 대놓고서 50, 20, 60, 120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있는 게 120 2평선 120은 꼭 넣으시고 여기다가 라인에서 두껍게 120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차트 만질 줄 아시는 분은 다 아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 부분 말고 신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여기에서 일단 여기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키움 차트 생긴 것에 따라서 때로는 열쇠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여기 신호들이 나온 기술적 지표 밑에 신호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지표 검색 다시 한 번요 신호 검색 누르시고 지표 검색 누르시면 우리들이 가장 흔하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고 오늘은 그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여기죠 MACD 0선이 아니라 이게 시그 시그널선입니다 시그널선 SIG 시그널선 상단 돌파 골든 크로스죠 누르면 여기에 신호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누르면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말고 하나로 보니까 모자라 그러면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차트 환경 설정을 가셔서 여기서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를 클릭 해제를 해주시면 그리고 적용 확인을 누르시면 한 번 더 누르면요 어디죠 이 부분을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밑에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 누르면 하나 더 생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요 일단 그럼 이렇게 본다면요 신호가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 신호가 뭐라고요 MACD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 나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MACD가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차트를 확대해가면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MACD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설명드릴 때 딱 하나 하지 마시라는 게 있었죠 그거 차트 보면서 골든 크로스 연구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차트는 MACD는 어떻게 활용한다 다이버던스 아니면 방향성 확인하는데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평선 세팅을 하셨고 원래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고 신호 넣으면 뭔가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늘상 보던 거 있죠 그때는 이제 기술적 지표로 가셔야 됩니다 기술적 지표 가셔서 MACD는 추세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MACD를 하나 넣어주시고 MACD를 넣으셔야 됩니다 키움 차트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멘텀 지표로 가셔야 됩니다 RSI는 모멘텀이니까요 강약이니까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RSI 시그널 말고요 RSI를 누르시면 밑에 생깁니다 생기면 이게 뭐 어쩌라고 말씀만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차트를 볼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추세선을 그으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가로지리 저항선을 이렇게 그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신세계 레턴즈 방송 되돌림 아니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신호를 들어갈지 말지 어떻게 정한다고요 이 부분은 설마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들어갈 수 있겠죠 추세선을 그었다면 그리고 여기 1202평선이 받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RSI도 보셔야 돼요 RSI MACD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다이버넌스가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호는 나왔지만 이게 지금 꼭지에서 신호가 나온 건지 한마디로 이 끝부분에서 신호가 나온 건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밑단에서 뚫고 올라오면서 나오는 건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신호가 없다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차트는 최대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쪼아서 보셔야 추세라는 게 나오는 거고 지리저항선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일단 신호 나눈 부분은 여기 왼쪽에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술적 지표 이 두 개 밑에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호 검색을 누르셔서 MACD든 아니면 여기 CCI든 아니면 볼린저 밴드든 아니면 밑에 파라블릭이든 스토키스틱이든 뭐든지 다 나옵니다 그중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또 내가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신호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방송 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고 또 이 부분이 좀 아리까리하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트를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